또 소비자가 될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한번 트라이해 보게끔 조금 아니고 아주 많이 노력할 거예요. 처음에는 사실 좀 겁도 났어요. 일을 크게 너무 만드는 거 아닐까?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좀 자신이 없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.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해 봐야죠, 언니랑 오빠랑.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. 아까 나 진짜 깜짝 놀래요. 오늘 왜 이렇게 놀람의 연속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. 진짜 신기해. 나한테 지금 지원 언니가 문자 왔더라고. 어? 뭐 하세요? 꽁아. 또 오시는데? 잘하고 있니? 잘 찍고 있어? 이렇게. 누나는 우리 생수병까지만 알고 있는 거잖아. 그러네. 누나 가시고 나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습니다. 우리 아까 근데 테이블 하나 더 만들었는데 구를 왜 안 넣을게요. 그렇죠. 완성이에요? 완성할게요. 그거는 완성됐고요. 의자는. 설거지할 때 앉는 의자. 안 들었어?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. 개미는 언제나. 언제나. 와우. 또 날싹 말랐네.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 약간 터전 같아. 그렇지? 아쉽다. 우와. 촬영장에서 일하는데 시간과 돈 때문에 탄소 줄이기가 거의 주는 게 진짜 대단함이 있다고 생각해. 물론 배우의 연기도 더. 내가 또 모델이었다고. 아. 너무 슬퍼. 이렇게. 돌아가자. 이제. 아쉽다. 혜진아 그러면 며칠 더 이따 올래? 어? 며칠 더 이따 올래? 어? 아니야. 아쉽다. 감사합니다.